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공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연준 인사들이 다음 달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줄줄이 내고 있습니다. 먼저 평소 매파적 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텍사스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물가 안정에 올인해야 한다며 7월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됐던 카시카리 총재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부 연준의 내부 문건을 인용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4에서 7% 올려야 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세계 기준금리 인상은 총 80차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또 이와 함께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부치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가와 통화 정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인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여행과 외식 등 서비스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 4주에서 6주간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초반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세를 보였던 여행과 레스토랑 지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요. 또 5월 항공편 예약도 한 달 전보다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외식 횟수나 미용실 방문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신용카드 빚도 늘면서 지난 1일 기준 미국의 소비자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인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엔트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지배하는 중국의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지난 2020년 말에 상하이와 홍콩 동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마윈이 정부 규제를 비판한 뒤에 상장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획득하는 것은 상장 추진의 필수 관문이기 때문에 다시 엔트그룹의 IPO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가 일단락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알리바바의 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중국 빅테크 주들에 대한 관심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부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공장은 TSMC가 일본의 소니, 덴소와 함께 손을 잡고 짓고 있는 공장인데요. 일본 정부를 이를 승인하고 최대 4주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공장은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2024년 말에 출하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경제 안부 차원에서 반도체 국내 생산을 늘리기로 한 조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서 TSMC 같은 경우에는 ASML의 차세대 EUV 장비를 2024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각국들의 반도체 패권 전쟁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